튼튼 주교님 바나덕 파우너 고요한 주교님이 한국에 온 지 어느정도 14년이 되었어요. 힘든 사람들을 교회에서 안아주었지요. 하지만 고요한 주교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한국으로 오는 선교사들은 부쩍 줄고 1904년 무더운 여름날 고요한 주교님은 신부님들과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국 성공의 첫 번째 주교로서 나와 함께 해준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죽을 때까지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국말도 늘지 않고 주일학교도 잘 돌볼 수 없으니 나보다 여러분을 더 힘차게 도와줄 새로운 주교님이 필요합니다. 한국 성공의 첫 출발을 열었던 고요한 주교님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주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터너 신부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겠어요? 터너 신부님! 8년 동안 나와 함께 한국에서 일했는데 이제 다음 주교가 되어줄래요? 네? 제가요? 터너 신부님! 아니 단하덕 신부님! 부탁합니다. 단하덕 신부님이라면 한국 성공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야 나도 마음 편히 한국을 떠날 것 같아요. 이듬해 1905년 1월 25일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드디어 단하덕 신부님은 주교님이 되었어요. 존 코프 신부님이 한국을 위해 고요한 주교님으로 사셨던 것처럼 저도 한국에서 단하덕 주교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성교활동을 했던 단하덕 신부님이 한국 성공의 두 번째 주교님이 되자 새로운 성교사들이 왔어요. 터너 주교님! 제가 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 터너 주교님! 반갑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한국인 전도사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단하덕 주교님은 한국인 전도사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해 가을, 10여 명의 교인들이 서울 정동에 모여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성서 말씀을 배우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1907년, 드디어 첫 번째 한국인 전도사님 세 명을 교회로 보냈어요. 전도부인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 그리고 1년 뒤, 8명의 남자 전도사님들을 교회로 보냈습니다. 서울, 강화, 수원, 평택, 아산, 백천, 진천 등 교회의 선생님으로서 전도사님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단하덕 주교님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어디서든 운동을 가르쳤어요. 축구 선수처럼 만능 스포츠맨이었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지. 사람들을 좀 더 튼튼하게 해야겠어. 그래야 하느님 나라도 튼튼할 거야. 여러분, 튼튼해야 힘든 일도 잘 버틸 수 있죠. 우리 같이 운동합시다. 내가 재밌는 놀이 가르쳐줄게요. 아, 외국 사람들 왜 이렇게 힘이 좋아? 단하덕 주교님, 같이 가요! 우리 힘을 기릅시다! 자, 자! 이쪽으로 패스! 패스! 단하덕 주교님은 서울에 있는 영어학교에서 영어 체육 선생님이 되었고, 한국의 축구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황성 기독 청년의 지금의 YMCA를 세우는 데 힘을 쏟았고, 3대 YMCA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던 주교님은 정동, 온수리, 수원의 여자 학교를 세웠어요. 1908년, 단하덕 주교님은 전국을 4군데의 선교 지역, 서울, 강화, 수원, 진천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어요. 주교님은 전두사 회의, 교회 회장단 회의, 성직자 회의처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10년, 드디어 첫 번째 교구의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한국성공회의 옛 이름, 대한종고성교회를 지금의 대한성공회로 바꾸게 되었고, 지금까지 불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단하덕 주교님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서로 도우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일을 했던 주교님은 1910년 10월 28일, 4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서울 합정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성교사 묘원의 대한성공회의 보금의 씨앗으로 묻혔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일들을, 또 그 후존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려내소서.